안녕하세요. UFC에서 싸우고 있는 코리안준비 정찬성입니다. 이곳은 코리안준비 MMA 체육관 선수분들이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얘기들은 일반인분들에게는 다이어트 선수들이 본 운동하기 전에 부상 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땀을 흘리는 웜업 운동 그쪽 이동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처음에는 웜업 겸 심박수 올리는 용도로 복근, 뱃살을 빼는 용도로 그리고 험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한 발 앞으로 올려서 엄지발가락이 내 손바닥 가운데를 찍게끔 하나, 둘, 셋! 50번 실시해줍니다. 50개! 하나, 둘, 셋! 넷! 하사! 하사! 일곱! 여덟! 아홉! 너무 긴데? 둘, 셋! 넷! 하사! 하사!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 넷! 넷! 하사! 하사! 일곱! 여덟! 아홉! 야, 이거 땀 흘리겠다. 큰일 났다. 네! 하사! 땀 흘리라고 시킨 거구나! 하사! 아홉! 다시! 하나, 둘, 넷! 넷! 네! 하사! 하사! 일곱! 하사! 하사! 50번을 했으면 이젠 똑같이 옆으로! 이번에는 옆구리랑 옆에 자극이 될 수 있게 50번! 하나, 둘, 셋, 넷! 하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사! 하사! 일곱!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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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잠시! 하나, 둘, 넷!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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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지?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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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50!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자극이 될 수 있게 니킥! 하나! 둘! 셋! 넷! 50번씩!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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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일곱! 아홉! 이시! 하나! 넷!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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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업의 업업 심박수를 올리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복근 지금 하도 운동 안 하다가 저도 이제 복근이 좀 땡기거든요 일반인 분들은 뱃살 빼는 데 아주 좋을 거에요 자 두번째는 버피 버피 손부터 땅을 줍고 잡고 뒤로 뺐다가 몸을 일자로 만들고 그리고 올라오고 발끝과 손끝을 일자로 만들어서 점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뭐 전신운동이고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다섯 아홉 이렇게 앞에 손실운동 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목표 개수를 정하고 하면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죠 이번에 20개 해야겠다 하고 하는 거랑 해볼까 하고 하다가는 운동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에요 개수 정하고 다음은 자 이거 좀 특이한데 저같은 경우 손발바닥터치라고 하는데 내 손바닥 손가락을 내 같은 손 같은 발 쪽 안쪽으로 올려서 발바닥 터치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바깥쪽 터치 바깥쪽 터치 10번을 하고 푸시업 하나 하면 한 번 이렇게 10번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100번 하고 푸시업 10번 하면 되겠죠 역시 선수들은 왜 하는 거냐면 앞 뒤 근육 말고 옆으로도 내가 다른 쪽 가는 방향으로도 다른 근육들도 다 단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별로 안 힘들 거예요 쓰지 않는 근육 쪽으로 올리니까 더 운동이 많이 되고 힘이 될 거예요 아마 다리살 밴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대신에 허리를 숙이지 말고 허리를 숙이게 되면 다리를 안 올려도 되니까 크게 운동이 안 돼요 허리는 꼭 쓴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내가 빠르게 최대한 내가 빠르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스 아스 일곱 아홉 열 이런 식으로 10번을 하면 돼요 두번째 하나 둘 셋 넷 하나 열 일곱 아홉 열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열 열 셋 넷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하나 열 일곱 아홉 열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열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열 열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열 아홉 하나 둘 셋 넷 열 열 개 이렇게 열 번 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럼 이렇게 열 개씩 한 라운드를 해도 되고 뭐 중급이다 개수도 잡고 힘이 많이 안 된다 그러면 개수를 뭐 20개 정도로 해서 열 개 2라운드 해도 되고 아 나는 선수 지망이다 우리 선수들 똑같이 하고 싶다 갯수를 더 늘려서 3라운드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초급이라서 1라운드 반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운트 클라이밍이라고 자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해놓고 내 뒤꿈치 엉덩이 어깨 일자가 된 상태로 만든 상태로 무릎을 가슴 쪽까지 올려주면 복근에 자극도 더 많이 오고 코어에도 좀 더 자극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0회를 실시할 건데요 자 중요한 거 엉덩이 하늘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올려 놓았자 별로 운동도 안 되고 힘듭니다 그 상태로 만들고 무릎이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앞으로 찍지는 말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1-2-3-4-1-2-1-3-1-3-4-1-3-4-1-2-4-1-4-1-4-1-4-1-4-1-4-3-6-1-4-1-4-1-4-1-4-3-1-4-1-4-1-4-1-4-2-4-1-4-1-4-1-4-1-4-2-4-1-4-1-4-2-4-1-5-2 ey 역시 슬 넷 수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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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슬 슬 슬 슬 슬 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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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regenerate 이것도 워낙해 유명한 운동이죠 복근 그런데 이제 나는 그거 복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자세 잘못한 거야 복근에 정말 자극이 많이 와야 정상이에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골반으로만 쓰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 자극도 안 오죠 내가 엉덩이를 낮춘 상태로 무릎을 오른다 생각하면 자극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은 레슬링이나 격투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뛰기라는 자세인데요 손은 가슴에 가슴 앞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살짝 구부려서 내가 말을 탄다는 생각으로 내가 발을 스텝을 최대한 빠르게 뛰어주면 됩니다 엉덩이를 내밀고 손 내밀고 이 상태로 뛰게 되면 다른 근육의 개입이 적어서 그냥 뛰게 되면 다른 몸이나 코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다리 종아리나 다리 힘으로만 쓰게 되기 때문에 스텝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말뛰기를 계속하는 와중에서 숫자를 세면 버피 발 뒤로 뺐다가 올라오고 올라오는 힘 그대로 점프 하고 점프업 짱이 닿자마자 레슬링을 조금이라도 배웠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테크를 해서 뒤를 돌면 되고요 뭐 테크를 하는 자세를 모르겠다 하고 점프하고 한 발 런지하고 뒤를 돌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회 준비 하나 둘 셋 셋 셋 셋 일곱 여덟 아홉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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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까만 안 되는 게 일반인분들한테는 웜업이 아니에요 일반인분들에게는 본 운동입니다 빠르게 유산소 뭐 복근이나 뭐 전신 살 많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따라 하시면 되게 좋아요 요것도 뭐 초급이신 분들은 1라운드 중급이신 분들은 2라운드 선수다 이러면 3라운드까지 진행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요 동작이 꽤 어려운데요 다리 팔 다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왼쪽 발 먼저 오른팔 있는 쪽으로 슬라이딩 이렇게 해놓고 내 오른발과 왼손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에 개입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복근이나 코 엉덩이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요렇게 한번 그리고 반대로도 한번 그리고 무시업까지 이렇게 하숨도 키울 수 있고 유산소도 할 수 있고 3도 운동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엉덩이가 땅에 닿지 말고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철포도 가지 말고 손에 손이랑 반대 손 반대 발로 지탱을 해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어깨 하 하 네 요렇게 하고 마지막 마지막 운동이 있는데요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 뒤로 돌지 말고 뒤꿈치 엉덩이 어깨 일자가 되게끔 안들고 제일 중요한 게 어깨 어깨가 플랭크 할 때는 안으로 말리면 안 돼요 어깨가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를 위로 쭉 뽑은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플랭크 할 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힘들어서 자세가 이렇게 망가지면 하지 마세요 어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서 한쪽 팔을 먼저 팔꿈치인데다 오고 그리고 반대쪽 팔을 팔꿈치인데 오고 어깨는 꼭 위로 뽑은 상태로 팔이 오고 팔이 오고 자 이렇게 내려올 때도 팔꿈치가 어깨가 안으로 접히면 안 돼요 다시 반대로 반대팔도 오면 요게 하나 하나 하고 10초 버티고 두 개 하고 10초 버티고 세 개 하고 10초 버티고 요런 식으로 다섯 개까지 뭐 가능하신 분들은 더 늘려도 좋아요 자 마지막 하나부터 다섯 개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10초 부티기 8 7 6 5 4 3 2 1 하나 9 8 7 6 5 4 3 5 5 5 5 5 5 5 6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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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6 5 6 6 7 7 7 6 9 7 7 9 9 9 10 10 10 10 10 10 10 10 일반인분들에게는 뱃살, 허벅지살, 엉덩이살, 팔뚝살 다 뺄 수 있는 전체적인 운동 강이었습니다 힘들다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격투기 선수이다 보니까 투키 더 그렇거든요 안 쓰는 근육이 없고 코어 근육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밖에서 보이는 그런 근육보다는 진짜 안쪽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무리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또 항상 운동이란 게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개수를 꼭 본인에게 맞는 개수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기형님은 제대로 운동을 하고 싶으면 똑바른 자세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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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